네, 그럼 축하드립니다. 저희는 가급적 그룹 청립입니다. 네, 저희 많이 떨리는데, 가급적 그룹 청립입니다. 네, 저희 많이 떨리는데, 가급적 그룹 청립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너희들이 말하는 게 안 돼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내 와서 하는 말이지만, 이렇게 대추를 알았어 네 눈을 닮아 있는 너희 눈 얼굴이 어쩔 것 같아 시끄리 눈물 정도 비슷해 정말 인연이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행복하게 그 사람이 영원하게 그 사람의 내일에 이 노래를 불러봐요! 예! 좋겠다 함께 눈물 수 있어서 좋겠다 함께 꿈꿀 수 있어서 1호 advisor 개밀한 NASA 1호 dripping 1호 Patienten 2호 2호를 3호 1호 오늘 신랑 기분이 어떻습니까? 좋겠습니다! 네, 그 두 분의 기분을 모두 더 보여주세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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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좋아할게요. 이상한 청년들과 아는 데 많이 싸우고 지내니가 없지 잘못된다는 생각 믿으면 제가 사랑할게요. 이상한 아이가 되어가면 자상한 청촌이 되어줄게 엄마, 바른 속에 닮은 너를 안아 너무나 예쁠 거야 두 사람이 행복하길 두 사람이 여워가길 두 사람의 매일에 이 노래를 불러봐요! 좋겠다 내 눈 들 수 있어서 좋겠다 함께 꿈꿀 수 있어서 배꼽한 꿀 같은 하루하루 동안 펼쳐지기를 바래요 좋겠다 이 기회에 걸렸어요 좋겠다 이런 모습처럼 상상도 못할 기쁨이 펼쳐지기를 바래요 죽겠다 정말 부러워 죽겠다 좋으냐 해보인다 좋으냐 달콤한 꿀 같은 솔로 생활은 오늘 이걸로 끝이야 이거 끝났어 축하해 방금 기루와 이런게 축하해 우리 마음 모아서 상상도 못할 축하해 너희에게 안겨줄게 감사하면서 바라라 두 사람의 행복하길 사랑해 너희에게 안심이 너희가 olmay든 하나님은 그 주에는 감사합니다.